이거를 미리 계약금을 해놓을 수 없어요. 계약금을 해놓을 수 없는 건가요? 진행할 때 해야. 그때 시세가 틀려지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디젤트럭입니다. 아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. 네네. 예 어제 그 주소면허로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요. 네 천안 맞으시죠? 예예 맞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 서류 준비하고 이거 현금 만드는데 3월 말에서 4월 5일 전후로 가능한데 이거를 미리 계약금을... 해놓을 수 없어요. 아 계약금을 해놓을 수 없는 건가요? 진행할 때 해야. 그때 시세가 틀려지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네. 아 그렇군요.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좀... 미리 계약금 받아줄게요 이런 데는 거의 사기성이에요. 아 그래요? 절대 못 맞춰요. 네. 저희는 확실하게 할 때 진행하는 거지. 음... 그럼 저희가 서류를 빨리 해서. 네네. 서류 때문에 지금 약간 걸리는 게 있어서. 네네. 저희가 되는 대로 연락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